배치전쟁 지금부터 배치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아체들! 발이 진짜 눌렀어 안 돼! 아니 잠시만! 다현이 다현이 아 진짜 꺼져 근데 언니들 나도 안 잘려줬잖아 아니 난 몰랐어 몰라 네 괜찮아? 목숨을 걸고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이게 진짜 전쟁인가? 이거 먼저 팔게 같이 힘을 합쳐 근데 생각보다 왜 덮어! 안 끝나! 왜 덮어? 예능이라고 게임이라고 난 이겨야겠어 아 진짜 나 지면 다 죽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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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 같은 관객들은 배신을 하지 말자 다 저를 배신하고 다 저를 배신하고 대원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부욕이 미쳤구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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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도 포기하래! 죽어도 포기해! 죽어도 포기하래! 봐봐! 이게 이상하다니까 여기가 이상하다니깐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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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ancing 정오 대저비 도착 천천히 가 천천히 뭐야 뭐야 이거 갈 수 있어? 나 이거 못 가! 여기를 건넌다고요? 또 다리가... 시끄러워! 다리가 협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긴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저길 건너가라고? 쉽지 않겠구나. 생각보다 다리가 지금 좁은 걸? 우리 빠지면 오늘 이대로 집 가는 거야. 뭘 놀고 싶은 사람? 나랑 안 빠질 사람! 내가 말 안 들으면 뒤에서 밀어버릴 거야. 내가 개념에 밀어버려! 내가 개념에 밀어버려! Let's one! 출발! 언니 너무 나오지 마! 차연아! 조심해! 안 무서워. 언니 근데 다 둘만 다녔다고 몰라. 근데 진짜 안 무서워. 원래 서연 언니 트기 처음에 센 척해. 펭귄 같다. 펭귄 같아. 배찌 동생에 참가한 S1 윤서연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저 성급대로. 제목 고목한 윤서연.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다. 아! 배찌! 야! 야! 혜린은 원래 무서운 걸 싫어합니다. 때려와! 때려와! 엄마! 혜린아 포기하고 싶으면 얘기해야 돼. 언니 여기서 포기하고 떨어지잖아! 나 앞에 못 봐! 말 걸지 마! 아! 안 돼요! 빨리 가라!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제 얼굴을 그때 보여주고 싶어거든요. S2 정혜린입니다. 우와! 진짜 이거 사람이 아는 게 아니구나. 오늘 쉽지 않겠는데? 안녕? 아! 빨리 걸지 마! 지효야! 빠트려버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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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뭐해? 안녕하세요. 배찌전쟁에 참가한 S3 김지윤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1등을 꼭 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도 다 동물이었어. 그 호모사피엔스 오스크렐루피테쿠스 저는 싫어요. 절대 웃기려고 기어가는 게 아니라 분량? 근데 기어갈 정도는 아니었다. 이현 언니! 언니! 나 좀 도와줘. 안녕하세요. 배찌전쟁에 참여한 S5 김유엔입니다. 나 이번엔 진짜 1등 해보고 싶다. 이런 승부를 갖고 나왔습니다. 언니! 잡았어. 언니 한 번만 나 안고 가면 안 돼. 나 좀 먹었어. 이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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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일 때 이렇게 해서 유연아 님 또 왜 잘하고? 채연 언니는 뭐 하는 거고? 배찌 얻었다. 카메라 여기. 아! 저희 둘이 함께 해냈어요. 은희는 여기 왜 이렇게 얇아? 숭윤아 여기 왜 이렇게 얇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일본버니는 무섭지 않아요? 진짜 너무 무서워 야, 어떻게 가라. 무서워! 무서워! 아하하하하 엄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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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의 열정과 패기를 한 번 언니들은 이겨보겠습니다 S7 나경입니다 S8 공유빈입니다 엄청난 발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 이기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공유빈! 일어나! 일어나! 잘했어요 진짜 뭔가 의미있다 패치가 잘했어! 잘했어! 일어나!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깜바데! 단단하게요 에스쿱 할 때입니다 어머어머 화이팅! 화이팅! 이때까지 지켜본 걸 기반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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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너무 무서워 콧장 안 무서워 아 콧장! 잠깐만! 잠깐만! 콧장한테! 칙칙!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순간 망했다 이거 누가 누가 생각한 거야? 이거? 이거 진짜 기획한 사람 나오세요 진짜! 진짜 나오세요 아! 왜 무섭다는지 알 것 같아 그냥 걸 때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아! 도대체 잠깐만! 같이 나가! 같이 나가!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에그 멤버들한테는 이기고 싶고요 다리 떨려! 막상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뒤에 언니들 약간 놀릴 생각이 신었어요 아니, 야! 더 쓰면 좀 쉬워! 그렇대! 안녕! 야... 이건 죽었다 아, 진짜... 나 지금 다리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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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 하고 있어! 어머! 어머! 아 뭐야!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배치전쟁에 참가한 S14 박소현입니다. 힘도 세고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같이 가자. 받았어! 어머! 우와! 우와 다 왔다! 우리 방금 다 왔다! 우와! 야! 이어서 명! 수고했어!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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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게임 궁금해! 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롱볼! 안녕하십니까, 스트롱볼! 배치전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와! 여러분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총 4개의 게임 서바이벌에 도전하며, 게임에 따라 개인전,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신전도 있어! 게임에서 이긴 대원은 게임 배치를 획득.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배치를 딴 대원이 황금 배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배치를 손에 넣기 위해 때로는 뭉치고, 때로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극한의 서바이벌 배치전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S1 윤서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서혁 언니? 서현이가 S1 윤서연 언니 딱 생각났고요. 이런 서바이벌에 대한 경험도 많고 좀 똑똑해요, 똑똑하고 생각이 되게 잘 굴러간다, 해야 되나? 강력한 라이벌? 머리를 좀 쓰는 유현 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유빈이? 제일 승부욕이 세서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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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쟁 서바이벌에 참가한 트리플S 16위는 1박 2일 동안 정정당당히 배치전쟁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대원 대표 김유현! 무서워,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지금부터 게임 배치를 획득할 수 있는 배치전쟁은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 시작이구나. 아, 이제 게임 시작됐구나. 무선 마을 어딘가에 배치 보석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보석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마을 지도에 표시된 곳에 있는 힌트를 찾아 풀어야 합니다. 와, 재밌겠다! 게임은 3명씩 5팀, 그리고 남은 1명이 혼자 팀이 되어 진행됩니다. 혼자 팀이 된 대원이 보석함을 찾을 경우 보석함에 있는 3개의 배치를 모두 갖게 됩니다. 팀은 일명 둥글게 둥글게 게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개, 2개! 3명! 3명! 나 혼자 하고 싶은데? 왜? 나 혼자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고 싶은데? 개인주의! 일 받은 개인주의야! 그냥 너는 나만 따라하면 돼. 그냥 눈치 게임, 눈치. 나 김수빈이랑 하고 싶지 않아. 전반에 삭쳐. 그냥 완전 똑똑한 명.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도록 해. 따라서. 우린 이게 진짜 별로야! 내가 혼자 하고 싶은데? 대답! 저의 목적이 안전하게 해. 동전하게 해. 정답! 어떤 마음이 안전하게 해?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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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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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세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한 명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명이 되고 그냥 막막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했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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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수영이 챙겨! 안 돼! 저거 달려! 손님! 손님! 정일이는 혼자 있다 내일 자신이 너무 불타게 해 우리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거든? 근데 저기요. 내가 일로 쭉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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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 그러네? 계단에 있네? 계단에서? 어, 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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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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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었어? 오, 뭐야? 아, 이게 힘든가 봐. 기어집이야, 기어집. 포인트가... 초록색. 아니야. 어, 초록색이 있어야 돼. 초록색. 초록색? 시금치? 그정말. 언니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저기... 나는 길찍기가 있어가지고... 눈은 좋아. 2.0! 그냥 찾으라는 것을 내가 찾을게, 언니. 말만 해줘. 대단해, 아까 여기 있었지? 응. beim팀 아니, 저기 기어 bestimmt not your leg. 아니야. 아, 내 생각에는 누가 찾았어. presospirze 이쪽으로 뭐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저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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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왜 안 오는데? 어떻게? 야! 오아악! 아니, 선생님! 야! 이거 봐야지! 하나, 이거 봐야지! 지금 이거! 그치! 아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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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자! 저기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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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더 있어 있는데 저기 자 얘들아 오 여기 고양이야? 아하이! 오 진짜 진짜 귀여워! 안 돼 안 돼 미스턴 더 좋아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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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무 차 3 다시 8이야 이거 뭔데? 8개의 모서리? 야 이게 3 다시 8이고 이게 8개의 모서리거든? 어? 그게 뭘까? 눈을 크게 떠 눈을 크게 뜨면 뭐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해보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를 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와 짜증나! 다 저런 거 다 가져간다니깐요 어 그래 실례하겠습니다 힌트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돼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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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정혜리 미쳤다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힌트 힌트 나 눈물 나요 하나 둘 셋 힌트 여기 내가 거북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지 거북이 점수리 거북이 점수리라고 해서 어? 이게 약간 뭐지?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따 잠시만요 나 뺏기면 안 되거든요? 제 배가 나도 상관은 없거든요? 엄적하다 이런 사람 없을 거야 내가 혼자여서 그런 거야 혜린이 없어 혜린이 나 포기하지 마 나 모르겠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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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연기를 올 때 진짜 제가 잘 배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큰 나무가 있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지? 같이 생긴 문 이거 여기네 쫄로 가야 돼 찾아간 거 아니야 이미? 아니 그래도 근데 여긴 안 왔을 거 같아 다음 거 오? 찾았어 어? 헐 헐 헐 헐 언니 천재 우리 다른 거 빨리 풀어두면 할게 알겠어 알겠어 이게 저예요 그래 알겠고 열어줘 뭐야 쉼? 레스트 쉼? 레스트 레스트? 자 우리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봐봐 얘들아 되게 많은 분들이 쉬고 가시는 그런 데잖아 우리 여기서 쉬는 걸 찍으면 성공이야 미션 어? 진짜? 내 생각엔 그래 쉼 진짜요? 이 힌트네 쉼 힌터는 카페니까 카페에서 쉬어가는 거죠? 주차 금지 쉼 어 진짜 여기야? 쉬자 한 번 앉아볼까 그냥? 앉자고? 쉼이잖아 여기 저기 봐봐 여기 우리가 건너온 여기 저희 셋 다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망했구나 초각 카페 카페야? 카페? 이거인가? 어? 여기 10m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다 근데 여기 초각 카페 옆에 있는 건가? 진짜 아 옆에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그렇지 옆에 있는 거 같은데 야 찾았어 저기 찾았다 어떡해 잠깐만 찾으면 저기 찾았어 저기 있었어? 야 우리 저쪽으로 아싸래 그럼 저쪽으로 안으로? 어? 고양이 발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여기 처음에 아싸래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어? 아 좋자 좋자 이거 아니야? 오! 오! 일단 이거 하나 갖고 일단 가 가 가 가 찾으면서 가 여기가 여기가 이거 같지 않아? 아 맞네 여기가 여기다 한번 봐볼까? 그냥 우리 무더친이 많이야 이 정도면? 이거 맞아? 우리 일로 오는 거? 아 야만히 힌트가 없네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네 그니까 땅 속을 잘 봐야 될 거 같아 어? 어? 잠깐 지도 한번만 잠깐만 기다려 저 상관은 좋아 가자 가자 여기 아니야 바깥쪽에 나와 우리 일로 나가는 거 맞아요? 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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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에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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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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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ency 짜증나 아 미쳤어 가 ca귀나 미쳤어!! 미쳤어가 eles.... 아 reappe Brothers bann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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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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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언니들! 야, 연재야! 톤을 말자! 아, 근데 뺏기겠다, 이거. 너 이거 못해. 싫어! 싫어! 톤에, 우리 톤에! 우리 같이 달려야 돼! 게임 톤에! 고톤에! 아니, 누가 뺏어! 언니들! 언니들! 언니들 살려줘!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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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1구점 안 돼! 언니! 아니, 잠시만! 번치야! 이거 진짜 안 돼! 다행히, 다행히! 아, 진짜 커지 마! 아, 하지 마! 아, 나 공부가 도달한 거야! 진짜 서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순수한 천사 같은 얼굴로 내 팔을 잡아당기고, 그 힌트를 위해서. 역시 서바이벌 앞에서는 뭐가 없구나. 안 돼! 아, 왜 다른 거 샀잖아, 다른 거 샀잖아! 됐어, 됐어, 됐어. 네, 잠시만. 목숨을 걸고! 아, 이거 다른 거 샀잖아! 우리 다른 거 샀잖아, 빨리 빨리! 빨리 가요, 딴 데! 저희 전략은 애초에 힌트를 뺏는 거 어때? 체력돼? 그냥 연지 보내라고요? 가라, 연지 못! 연지! 야, 애초에 다 뺏어버려. 아, 사연아! 아, 사연아! 선서에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뭐, 뭐지? 뺏지 말라는 룰은 없었으니까. sites tax 38이에요. 38? 28 38 98이 어디야? 38 3x8, 마이너스 5 지금 마이너스 5도 우리 일단 2탄 보자 우리 2개만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뛰자 올게 이게 뭐야? 천성? 정성이... 천성인데? 이거다 천성 2, 2, 4 1, 2, 3 숨어서 숨어서 잠시만... 잠시만... 저지 저... 저... 저? 더 저 더 저 또? 저... 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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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 초퇴종? 초퇴종? 저... 나 원리를 모르겠어 아니, 원리 이렇게 생겨잖아 그럼 이거 시작부터 맞아 미은 여기서 이게 합쳐서 솔직히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커터네가 다 풀었어요 커터네 일본인이고 저... 저 한국인인데 방법을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어 청... 청퇴전? 그럼 청퇴전 청퇴전? 지도... 지도 어딨어? 지도! 지도! 어? 지도 어디 갔어? 진짜 뺏겼어? 아, 그 사람들 진짜... 너무 한 거 아냐? 지도 세게나 부졌어 내가 합해 물에 찢어진 거 갖고 온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지저없네 아, 지도! 나 한국인 맞지? 아, 진짜 언니 그럴 때 한국 사람이니까 청퇴했죠? 나 처음 들어봐 그럼 단어 없어 없는 거 없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정퇴? 아니, 퇴퇴퇴퇴 그거 퇴야 퇴야? 3, 5, 8 이랑 8개의 모서리가 올 거 같아? 장서 주면? 어, 왜 의미하는지 찾아야 돼 야, 이것도 있잖아 12, 17 3, 4, 10, 8 이랑? 맞네? 이게 12, 17이잖아 어! 3, 4, 10, 8 있지 않을까? 어? 있을 거 같아 절로 가보자, 절로 가보자 뭐해? 뭐 찾았다? 안 찾았어 어 따라와 봤어 아, 따라와 봐 아, 우리 아무것도 안 돼 민정은 왜 하라고 해 아니요 물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예쁘라 아, 이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여기 아, 저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저희 사진이 이렇게 찍은 사진 찍을까요? 네, 어디서 찍은 사진 찍을까요? 청태정인데 어? 청태정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야? 내가 잘 찍을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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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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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 돼! 차라리야 햇나, 몸 조심하고 팔케의 모서리 무슨 말이야, 여기일 거 같지 않아? 여기? 팔... 여기야 가볼까? 가자 일단 가자 유현이 빨리 불러 김유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그치? 뭐지? 계단 그러고 계단 언덕 올라가 계단이 있나봐 우리 엄청난 거 찾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다른 힌트 하나만 더 찾으면 안 되고 이걸로 놓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와, 계단 있는 거 딱 찾았어 어디? 이거 아니야? 계단? 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미쳤다! 이거, 이거 들키는 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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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렬! 승렬! 제발 나 믿으러! 아 언니! 박연지 더 어린애! 너 어떻게 자유가? 너가 딸이 길어서! 아 근데 우리는 진짜 이긴 것 같아 아 여기 카메라 이구나! 절퇴증! 3.28! 3.28! 3.28! 되게 맞네! 되게 맞네! 되게 맞아! 3.28! 3.28! 맞잖아 3.28! 존퇴증!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오케이! 일단 가! 아니 완전 덥잖아! 아니 근데 맞잖아! 야 근데 이거! 마지막! 마지막에 여기 우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뭐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저기 이겼어! 어떡해! 아 망했어! 왜 이렇게 끝이에요? 이거 이거 다 뺐어? 우리 세 번째야! 어 세 번째야? 첫 번째 누가? 뭐야? 없는데? 누가 있어? 뭐죠? 열었어! 동봉도 없잖아! 우리가 1등이고 우리 기록 약탈과 약탈인데 하나도 못 꼽습니다. 지도 하나만 했어요. 가자 가자! 두 분 가자 두 분 가자! 어휴! 아휴! 저희의 힌트를 훔쳐간 유현언니와 서현이와 연지가 어? 너무해 없어 아니 아니 진짜 언니 나한테 아니 착한 살아야지 와 잠시만 아 진짜 어떡해 열심히 하려고 근데 우리 힌트 안 뺏었잖아 결국에 우리가 찾았어 우리가 찾은 걸로 와 이거 진짜 말이 되나요? 잠깐 여기까지 다 다 되게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나 아픔써 물을 봐봐 싫어 진짜 저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고 쳐다 근데 언니들 난 안 떨려줬잖아 난 몰랐어 나 혼자 이렇게 있었잖아 아니야 나 안 떨려줬잖아 언니들 이렇게 산지였는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해 또배야 다 파란색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 찾았어? 보물 찾았어? 너무 늦어 혜린아 잘 왔어 나 두 분 다시는 혼자 안 왔는데 우리 이것만 찾을 수 없었네 우리가 꼴찌여? 난 혜린이 힌트 궁금해 근데 거북이가 없었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있어? 이 볼록 튀어나온 게 거북이 머리같이 생겨가지고 거북이 머리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야? 첫 번째 배찌 전쟁을 종료합니다 배찌를 획득한 대화는 S1 윤서현 S5 김유현 S12 곽현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배찌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배고 싶다 배고 싶다 배고 싶다 그 배찌 진짜 예뻐가지고 아직까지도 탐이 나요 진짜 디테일하게 그림과 사진처럼 나와 있길래 그걸 보고 난 뒤로 더 승부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다음비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청국장 진짜 그런 거 하는 거지? 나도 청국장 좋아하시는데 나 나 나 진짜 좋아해요 또 줄게요 언니 어디다가 먹었는데? 이거 언니 맛있어 한국인은 밥심이지 한국인은 밥심이지 한국인은 밥심이지 집밥같이 집밥같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너무 비열하게 나올 것 같아 지금 걱정하고 있어 언니도 비열했어? 우리 팀이 비열했어 연지도 비열했어? 연지 약간 포켓몬이었어 연지 약간 포켓몬이었어 가라 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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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잖아 오늘 아무런 팀이 될 수 없는 거야 오늘 아무런 팀이 될 수 없는 거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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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윤서연 S3 이지우 S6 김수민 S7 김나겸 S10 서다영 S11 코톤 S12 곽연지 X 배치를 획득했습니다 WONDAKAY WONDAKAY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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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